즉한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비질렀타 에이스 즉각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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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 미군기지 주변은 늘 이렇게 어선하고 개성이 들리고 이런 것이 일상이라고 한반도 땅에 230여 대의 미국 전투기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 안심하라고요? 전혀 안심할 수 없습니다. 트럼프는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즉각 중단하라! 훈련이 잦으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일대가 멀쩡하겠습니까? 가장 먼저 폭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전쟁과 트럼프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중단하라! 한미연합 공군훈련 즉각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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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상 즉각 시작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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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라!